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외과 신호식입니다. 1부 논문읽기 혈액 투석 환자에서 염증에 대한 인토로킨1 수형제 계량제에 대한 RCT 파일럿 연구가 되겠습니다. 안타고니스트에 투여한 38명과 플라시버 42명을 비교하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여하였고 24주를 팔로우하였고 합정증에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투석 환자에서 안타고니스트를 투여했을 때 감염이나 이런 것들 위험이 매우 낮았었고 향후 이 약제를 사용해서 CRP라든지 인토로킨6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사용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